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우수와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5절만 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한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우수와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하라로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례를 베풀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열이고 금방 평야에서 6월절을 지켰다 6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추를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 소추를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한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우수와가 열이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우수와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우수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우수와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우수와가 그대로 하였다 우리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초대기회 때부터 세례를 준비하는 우리 후보생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자신의 주 안에서 죽음을 분명히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번 사순절 기간이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 그런 학생들을 준비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직책 새로운 곳으로 발령을 받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분들이나 혹은 은퇴를 하시고 이제는 retire 정말 타이어를 새로 갈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넌 요수와와 백성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난한 땅의 많은 왕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들의 간담이 높고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정말 이때 딱 공격하면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 바른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진해서 달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멈춰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를 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 나오는 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때의 주님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한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한례를 베풀게 되면 이 남자들은 며칠간 움직이질 못합니다 생식기 포필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낫기까지 적어도 4일, 5일, 일주일 이상을 움직이질 못해요 그렇게 되면 적들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한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은 우리와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한례를 행하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한례에 담겨진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례를 이해하려면 언약과 약속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약속 같고 약속이 언약 같죠? 둘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십자가를 치셨다 이미 이루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그렇게 약속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조건에 따라서 바꾸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은 약속인데 모든 언약이 약속인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확증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것을 제가 아브라함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말미암아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텐데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거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그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약속을 믿었어요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이 가난한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 믿질 못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행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이 언약입니다 너 믿지 못해? 자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반드시 이거 이룰 거야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15장 3세기 15장 18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약속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연약한 믿음을 확장시켜주고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여 확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 거기에 매이시게 됩니다 반드시 그걸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에 나오는 성경에 언약이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의 때 나옵니다 홍수가 되어서 방주에 탔던 이 노아가 밖에 나가지 못해요 이거 홍수 때문에 또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텐데 뭐냐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것이 노아 언약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물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표징 그것이 한례입니다 그러니까 한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내 몸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내게 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한례입니다 그래서 한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 내 힘과 선천적인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한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투를 앞두고 한례를 하라고 영적 전열을 정비하게 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한례를 명하시는 것이죠 자 돌아보면요 지난 40년 광야 시절 동안 한 번도 한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출애급 2세대의 이 백성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 확실한 약속의 그 보증에서는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요단관을 건너게 하셨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한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에는 하나님이 그 언약의 그 약속이 이들에게는 아직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례를 베풀라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약속한다 이 땅은 너희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하는 증표로서 한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내가 책임진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내가 책임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 뭐가 걱정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우수아가 한례를 다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에 대한 그 기간이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6월절이 기간이 되어서 6월절을 기념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 구원의 힘으로 애굽에서 건지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거야 6월절을 지키게 되고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먹음으로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분명하게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례를 다 베푼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8절 9절인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한례 행하기를 마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길을 기다릴 때 여하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한례를 마치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오늘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슨 의미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그 과거의 수치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제강정기 때 그렇게 수치를 당했던 그런 수치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 수치는 이미 홍해를 건널 때 다 씻어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쓰려나갈 때 그 모든 수치를 다 이미 씻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수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헤르파인데요 수치, 모욕, 조롱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비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사람들에 의해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해진 비난과 모욕입니다 아니 무슨 애굽사람들이 비난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애굽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급을 시키셔서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간다고 해놓고서는 40년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난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사실 원인 제공한 것은 누구냐면 그 백성들이죠, 1세대 백성들 불순종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한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면 모세가 걱정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 나오죠? 민숙이 14장에 나옵니다 13절에 보세요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그들이 조롱할 겁니다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 수치를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걱정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돼요 애굽의 조롱이 옳았음을 증명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약속은 했지만 정말 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수치스러운 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추리급 2세대를 데리고 유단강 물을 그치게 하시고 건너게 하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례를 명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 언약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이 땅은 확실하게 너희 땅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을 보세요 너희 수치는 굴러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했었으므로 길갈이라 한다는 거죠 길갈의 본래의 의미는 수레바퀴고요 히브리어 굴러가다가 갈랄입니다 이제 음률이 비슷하죠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애굽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수치가 오늘 너희가 그 한례로 인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떠나갔음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난했던 애굽 사람들아 너희가 옳은 줄 알았느냐? 틀렸다 나는 이들을 잊은 적이 없다 이 땅은 이 백성들의 땅을 땅이라고 나는 준 거야 여호와는 언약을 지킨다 여호와는 한례를 통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2000년간 나라를 잃었어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면서 그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확실하게 맹세한 땅이에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우리도 한례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되는가? 신약의 한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골로세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한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의 한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의 한례를 받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믿어서 이제는 내 육신의 재능과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의 한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옛사람 우리 옛날에 그 수치는 다 떠나간 겁니다 끝나간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예수 그리스 안에서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을 비난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조롱하십니까? 어떤 여러분 과거의 수치가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조롱이 있어요 교회들도 교회의 연약함과 또한 분열과 다툼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찌 보면 마땅한 비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구별되어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비판은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한 마귀가 함께 그것을 조롱하는 비난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비판과 조롱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 말씀을 버리셨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건강한 비판이에요 조롱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사울을 향한 금식과 애통함이 수반된 비판이었어요 이것은 필요한 것이죠 나중에 사울이 점점 더 얻나가게 돼요 얼마나 사무엘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를 위해서 애통에 우는 그 사무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기도도 없고 금식도 없이 하는 조롱은 그것은 마귀의 조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과감하게 차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맡게 되었을 때에 많은 그 교회가 과거에 몇 년간 분열 때문에 받는 비난 것 조롱이 있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교회냐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오인들이냐 그런 사람도 목회자냐 이런 여러 가지 비난 것 조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민사회에 그렇게 넓은 사회도 아닌데 뭔 그렇게 교회가 많아 다 정리하고 좀 괜찮은 교회만 한 두세 개 남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민사회에서 들려왔어요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나올 정도니까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근거 있는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욕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조롱과 수치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하나님 이 수치 하나님을 향한 수치인데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게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정말 전심으로 주를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를 창립했다는 장로님이 저에게 기도문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울 때 드렸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기도, 언약의 기도 기억해 주십시오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셨던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올 때는요 지역사회에서도 칭찬을 하고 아, 그 교회 괜찮은 교회야 아, 그 교회 성도들 참 좋은 분들이야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수치가 있으십니까? 이미 그리스 안에서 한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수치는요 여러분 떠나갔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굴러갔다는 거예요 본교회의 한 성도님이 쓴 에세이 책이 있어요 견디지마 울어도 괜찮아 라는 책입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 겪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쓴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마다 집 근처 교회를 갔대요 왜 갔느냐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를 줘서 그거 먹으러 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랬을 줄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새겨졌대요 어느 날 집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시더랍니다 막 싸우길래 기도할 줄 몰라서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글쎄 10분 만에 부부싸움이 그치더랍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내용도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는 어린 시절 겪었던 나름 본인 생각하기에 수치스러운 일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대요 어린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이런 아파트에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아버지가 운송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사를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운전수가 사망사고를 낸 거예요 결국 그 모든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책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경마에 빠지고 화투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집에만 오면요 부부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남에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죠 집에만 오면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엄마를 때린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들들 볶으며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니와 남동생 자기와 함께 그것을 지켜보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결국 집안이 기웁니다 공중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반지하로 이사를 해요 뭐 반지하에서 살 수도 있죠 근데 그 공중 푸세식 화장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곳이잖아요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자기가 그런 곳으로 이사 갔다는 것이 그 같은 아파트에 살던 애의 이에서 알려지면서 그 아이가 이런 반장이었는데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망해서 그런 화장실이 있는 반지하로 이사를 갔다 하면서 놀리더라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러웠을까 그 조롱이 얼마나 마음에 아팠을까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거기도 적혀 있습니다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왜 믿지 않으실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쭉 적혀 있다가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 세월이 흘러서 2022년 가을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었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크진 않지만 살 수 있는 아파트 금지 않고 새끼를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2022년 가을부터 주님의 응답으로 친정어머니가 선한목자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또한 상처를 주었던 친정아버지와의 화해도 있었고 절기마다 뵙는데 그때마다 기도해 드리면 이제는 아버지도 눈을 감고 함께 기도를 하십니다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그리소의 한례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리소께서 자신의 몸과 피 흘려주시고 내어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너희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죽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라고 그렇게 성찬을 하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할 때 내가 한례받은 언약 백성이구나 수치는 이미 물러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6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출을 먹고 만나가 그친 다음에 이제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여리고 가까이 정찰을 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호수화를 가로막습니다 칼을 들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화가 놀라서 질문을 하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그럼 대답이 어떻게 봐야 돼요? 아 나는 네 편이야 쟤네 편이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대답이 이랬습니다 14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군사란건으로 여기 왔다 아니 주님의 군사란건이면 누구 편이에요?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은 무슨 의미냐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당연히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힘을 써주시고 도와주시지만 항상 점검해야 될 것 정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말과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것이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냐를 가장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편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세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덧 내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뀜으로 말미야마 나의 배우자도 바뀌고 나의 자녀들도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도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다의 의미예요 너가 정말 나의 편에 서 있느냐 그거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5절에 군대장군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새 신 신겨주시겠다는 걸까요 헌신을 내주면 그런 게 아닙니다 신을 벗으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유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신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분이시고 그것이 인간이나 물건에게 적용이 되면 이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느냐 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물건이 거룩한 이유는요 이게 무슨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건에 무슨 도덕적이 뭐가 있겠어요 물건인데 그런데 물건이 거룩하다는 것은 오직 그 물건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임받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건 이 컵도 여기만 쓰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이 물건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거룩한 물건의 반대말은 타락한 물건이 아니라 범용으로 쓰이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쓰이고 저것이 쓰이고 저것이 쓰이고 그것이 거룩의 반대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 올라가면 신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원에도 그런 경우가 꽤 많고요 그 이유는 바깥에 신고 왔던 신발이 들어와서 더러워진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너의 신을 벗고 거룩한 슬리퍼라는 실은이란 거예요 왜 그것이 거룩하죠? 그 슬리퍼는 오로지 예배만을 위해서 들여진 슬리퍼예요 그게 거룩한 슬리퍼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아요 오직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받쳐진 슬리퍼 그것이 거룩한 슬리퍼예요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어떤 뭐 그런 사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정의에서 거룩한 사람은 오직 그의 인생과 삶의 목표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받쳐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준비하기 위해 선수들이 선수촌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하냐면 운동하고 훈련하고 체중 조절하고 식단 조절하고 잘 쉬고 먹고 계속 운동하고 이 모든 일들이 오로지 딱 하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매달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따로 급여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요 거룩한 시간이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매 시간 사용하는 것 내가 일할 때나 먹을 때나 잘 때나 무엇을 하든지 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목회자와 아닌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내 삶이 내 비즈니스와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자녀들을 기르든지 뭘 하든지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하는 거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약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동기 나를 섬긴다거나 명예를 위해서 한다거나 다른 야망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나뉘어진 것이고 그건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요호사를 막아선 다음에 너는 지금 거룩한 자로 준비되어 있느냐 너의 그 신발은 공룡으로 쓴 신발이니까 들어올 수 없어 그러나 너는 어떠냐라고 묻는 거죠 만일 너가 준비됐다면 너의 모든 야망과 너의 중심에 있어서 헛된 모든 것이 다 이미 사라지고 죽었다면 넌 들어올 수 있다 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여기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이 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희생재물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칼을 돌리고 서 있는 군대 장관이 묻는 것은 이거죠 너는 죽은 자냐 너의 옛 자는 이미 정말 죽었냐 너의 모든 삶의 동기가 너의 자신을 위험이 아닌 것이 분명하냐 십자가에서 죽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옛 자아가 완전히 처리가 되었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줄만을 위해 살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내 신을 벗어버리고 들였느냐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이랑 동시에 나를 위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마귀 위해서 쓰임받고 공룡으로 쓰임받는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돼요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너의 그 발 오직 하나님께 받쳐진 발로 그 땅을 밟아라 그러면 그 밟는 곳마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의 땅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어 너의 밟는 곳마다 이 땅은 내 땅인데 바로 너의 땅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교회에 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운전을 하고 나오는데 주차장 그 마지막 나가는 입구 쪽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미션 필드로 나가고 계십니다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교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죠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세상 선교지로 들어갈 때 이 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군대 장관 앞에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렸냐 또한 나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렬이 되어서 목표가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범용으로 쓰이는 인생이냐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주차봉사 선교신 분들이 많이 계신 너무 감사한 분들이 참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쫓기를 입고 그 주차봉을 이렇게 딱 들고 여러분들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생각나세요 지금 군대 장관이 칼 뻗고 지금 여수 앞에 서 있는 딱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그 장면을 보거든 아 지금 하나님 보내주신 군대 장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미션 필드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될 텐데 나의 주도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느냐 내 신을 벗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바쳐졌는가 그거를 점검을 하고 나가야지 그냥 나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나가실 때 차 타고 오신 분들 나가실 때 주차봉을 볼 때마다 어 이건 군대 장관의 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녀를 길러도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고 내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준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사업체도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내가 사장이 아니고 주님이 사장님이시고 이 교회도 제가 단임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단임 목사이시고 이것을 분명히 하면 여류권은 이미 너의 것이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군대 장관 누군지 아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여행객으로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는 씨름하는 천사로 나타났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셨어요 이 군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셨어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요소아에게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영적 전열을 정비할 때에 반드시 점검해라 너의 신을 벗었느냐 너는 하나님 편에 섰느냐 그러면 승리는 너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열을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이미 그리스 안에 한례를 받은 자의 그 얘기는 뭐라고요? 언약 백성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치수하지 않는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면서 동시에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으며 주님께 주도권이 있고 나의 모든 물질과 인생과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이 오직 주를 위해서 맞춰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주어져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비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롱과 수치를 받고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너 믿는 가정이라며 너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 이렇게 사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의 가정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같냐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이 마귀의 조롱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믿음없음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조롱한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분명히 하잖아요 한례를 받아라 그 얘기는 내 언약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너의 가정을 향한 나의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안 믿으니까 너 이 약속 못 믿겠어? 내가 분명하게 믿게 해줄게 라고 하신 것이 언약이에요 우리의 언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메어주시고 하신 것이 언약이라고요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다위세교도 언약을 메주셨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메어주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난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바뀐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려 오늘 이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 인생이 주님께 바쳐진 거룩한 삶이 되어서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100%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치 않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할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모든 해금의 수치가 물러갔다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취하오니 오지 우리 삶에 그것이 경험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시대를 벗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삶에서 계획하신 하나님과 놀라운 약속이 하나하나 이뤄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앞서서 불러서 있는 하나님 우리 백성들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너는 내가 책임진다 아버지 말씀하셨사하니 그 믿음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을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골고라 언덕을 오르시고 죽으심으로 그 휘상을 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애국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므로 내가 주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께 주도권을 아버지 내어드리고 또한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오직 주를 위해서만 드려지는 복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선교지 삶의 현장에서 자녀를 기르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바쳐진 구별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키의 지진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바쳐진 물질로 인하여서 또한 회복과 복음의 아버지 메시지가 그곳에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의 일조 하나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으로 또한 건축원금으로 하나님 구제원금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 또한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회복과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여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북한의 억눌려인자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말면마 통일되어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된 마음으로 원코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중국과 중동을 넘어서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에 계속해서 친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어느 한 명도 그 언약에서 외인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소서 주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고소서 주님 선한 것 하만 없습니다 고소서 주님 고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만 없습니다 고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그 신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케 하심이 영적 전투를 앞두고 영적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언약 백성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